장애인신문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62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소식입니다. 편성 예산 중 눈에 띄는 항목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이 늘어났고,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장애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의 운영 지원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가 증액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 제1회 스웨덴 칼스타드 휠체어 컬링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예선 경기에서 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스웨덴 칼스타드 A팀을 만나 승리를 거두며 최종 우승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팀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유로 슈퍼리그와 오는 3월 캐나다 리츠몬드에서 개최되는 휠체어 컬링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합병원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바닥을 보면 방문객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선으로 된 부착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선형 부착물을 일명 안전동선 세이프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주요 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안전동선 세이프로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 종로 3가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세이프로드를 따라 보다 쉽게 엘리베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